심지어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우리가 믿고 성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일생을 은혜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다가옵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넘어서 8장 28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에 띠도록 부르십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뻐던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잠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누가 고소고발을 하고 우리를 물고 뜯고 힘들게 해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 26장은 주님 앞에 드리는 승리의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26장 1절은 설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업이 있으며 야외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실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되어주셔서 성벽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둘러싸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가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짓고 불이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경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한참 격이 떨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살던 저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사람에게 끌려가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건 뭐 그 자존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사람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회개해요 잘됐던 회개하는 법이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완전히 낮춰놓으시니까 저희들이 손을 듭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이사회사를 통해서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사회 60장 18절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오 오직 야외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외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라 놀라운 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람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 인간의 삶을 사는 그 비참한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슬픔의 날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절망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기쁨으로 주며 성기지 못해서 내 뜻과 내 고립도 살다가 심판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낼 수 있지만 회귀하고 죽여 돌아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절망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베르네 포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0편에 이 놀라운 일에서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10편 126편 1절 3절입니다 야외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외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야외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끝이 보이지 않던 포로생활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시켜주시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저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나갈 때 언제 해방이 다가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2차 세견이 끝나고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뛰어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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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외쳤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간다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0편 121편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외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2사 26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우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하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을 우로운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처성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롭다 불러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너는 우롭게 되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한 자입니다 10편 118편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외에게 감사하리로다 이런 야외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할만 저쪽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롭다는 것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흠 없는 상태로 변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니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절 시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죗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 체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하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니라 할지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으로 나가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려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함과 안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켜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면역 차이가 떨어져서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사업도 안 되고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제가 어저께 찬양 유튜브 TV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금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도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데 아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의 시간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위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절망해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편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지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향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튼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 번 믿음을 정해놓고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목숨 맞아 주의는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에이 다 때려치고 간돌랍니다 이것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좋으면 기쁘면 그냥 내 것 다 그냥 주의할 게 받쳐서 헌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기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 다 때려치고 나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한다고 뒤돌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필요할 땐 언제냐 은혜 받을 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일을 할 때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 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 일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빠져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만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10편, 120편, 112편, 6절, 8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미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책들이 받는 복원을 마침내 버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 여기 안수집자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인데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계통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에 파견된 참석아님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간첩을 붙잡은다 감옥에 갑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70년대 초에 우리에게 아주 열심히 있는 조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구역과 조를 부흥시켰는지 한 150명 이상 모입니다 조단합 예배를 드리면 150명 모이에요 다 그분이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소들을 섬기고 필요한 말씀 다 나눠주고 누가 어렵고 힘들면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냥 애경사를 같이 하는 큰 훌륭한 조장님 또 부부가 섬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간첩 혐의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150명 그분에게 사랑받고 전호받은 분들이 어쩐지 잘해주는 게 수상하다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간첩으로 포수파라고 우리 갖다 이렇게 잘해주구나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다 마음에 달라져가지고 그분들이 부인 되는 집사님에게 구역장인데 구역장님 귀에 나오지 마세요 구역장님 부부가 우리를 갖다 다 간첩으로 포수파라고 나쁜 사람이니까 내용도 안 알아보고 정주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그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도 내려놓고 집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의도 순복원께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놔도 교회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만은 잘 들어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집사님이 울고 또 울고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6개월 후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정관첩이 잡혔는데 고정관첩이 혼자 자기가 사양당하는 게 억울했는지 그 수첩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조장님이 한 10년 전에 어디선가 잠깐 만났던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적어놨고 적어놓은 사람 300몇 명이 다 잡혀 들어가서 다 간첩의 명을 받고 6개월 동안 교사받고 나서 300명 대부분이 다 풀려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남자 집사님 조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아이고 무슨 뭐가 잘못됐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로 싹 맘에 다 돌아서 버려가지고 그렇게 자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얼굴 들리고 인사도 안 오고 연락도 없고 무혐의로 풀려나니까 그때 와서 또 다시 와서 아이고 조장님이 있었는데 지역장이죠 지역장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그런데 그 두 분, 네 분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거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10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야외이시니다 이상 군동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2사 26장 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야외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외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환란이 다가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낚시 맞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오자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리화가 선을 이루는 축구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위한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센터 설립자 잘 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필화가이며 대중강사인 조니 에릭슨 다단은 1949년 10월에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아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모든 스포츠 만능입니다 승마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러는데 67년도 17살 때 여동생과 함께 체색 빅베이 바닷가로 수영하러 갔는데 그날 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추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너무나 앉아가지고 쿵 하는 순간 정신을 내어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진 버리기 무게가 싶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실려갔는데 목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평생 목 안에는 쓸 수 없는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꿈 많고 생겨발할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꼼짝 못한 채 침샤에 누워있으니까 등이 찌물어서 욕창이 생겨납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진흥자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잠을 자다가도 통증되면 또 잠을 깹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자기를 좀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어도 모든 게 죽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 무엇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 2년 동안에는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이 전신마비된 사람은 너뿐만이 아니야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되셨어 생각해 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손이 찢겨 나가고 발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예수님이 몸의 자세를 바꾸자 하셔도 조금도 바꾸실 수가 없었지 예수님도 너와 똑같이 전신마비가 되셨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신단다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서 두 손과 두 발에 모시 박혀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꼼짝도 못하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로부터 주님이 나의 고난을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구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 잘되고 박수갈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낮춰놓으셔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경험 속에서 주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도 주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장애인들을 위한 성교단체인 조니와 친구들을 설립하고 전 세계 장애인들을 돕는 데 이 단체를 통해서 무려 3만 8천 개의 윌체어를 나눠 주었고요 그가 33살이 됐을 때 80일 안에 아주 믿음 좋은 남편 켄을 만납니다 이 켄이 교사였는데 그 교직을 다 내려놓고 부인의 사역을 돕게 해서 결혼을 해서 그 사역을 돕는데 하나님이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을 크게 쓰시게 해서 또 연단하시는데 2016년 6월 달에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유방암과 싸우면서 치료받았다 다 났다 했는데 3년 후에 또 재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발이 됐을 때 고백을 들어보세요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긴장을 풀고 웃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는 그 깊은 영적 여정을 담은 책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을 그가 써서 출간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 장애를 극복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그가 고백한 책들이 40권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사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한 걸음 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밥의 상태지만 지금도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조니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대신 나를 붙잡아주는 쪽을 탁하셨다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꼭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면 끔찍한 고난과 입이 떡 부러질 정도의 고통에 증명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심오한 기쁨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하늘경을 돌립니다 이분은 심지어 견고한 분입니다 심지어 견고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위대한 함역사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별대로 흔들리지 말고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함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